단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과연 얼굴 첫째 한재민 규칙 두 번째로는 어떤 매력을 볼 수 있을지 불쌍 더 기대가 되는데요 꼭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봐주시고요 판칠 보라칠 꽃반칠 우리 가운데로 꽃반칠 한번 더 할까요? 네, 꽃반칠 오, 되게 좋네요 꽃반칠 얼굴 천재입니다 올해는 진압입니다 네 자신감으로 왼쪽부터 한번 봐주실까요? 네 나오겠습니다 좀 봐주시고요 둘 둘 너 너무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